반지아 채광이 좋네요 반지아 채광이 좋네요 반지아 채광이 좋네요 반지아가 채광이 괜찮네요 불 안 켜도 여기가 여기가 300에 37에 6 요정도는 흔해요 아 정말요? 흔하다기보다 요정도가 500에 40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정도가 500에 40인데 반지하면 저는 잘 안 하죠 35짜리도 찾으면 있으니까 깔끔한거 좋고 위치는 10분정도 거리니까 층 하나 내려가면 10만원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 10만원 여기 싱크대에서 저기까지가 3m 나오고 여기 벽에서 저기까지도 3m고 반지아가 500에 35입니다 요정도가 500에 35 나오고 여기 벽에서 저기까지도 3m고 반지아가 500에 35입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이렇게 있고 아까 그 옥탑은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 덥고 그건 더 있을건데 대신에 환기 같은건 잘 될거고 반지아는 옥탑보다는 춥고 덥고 덜해요 근데 이제 환기 같은건 덜 할거고 그 차이는 있어요 가격은 두개 다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